미지노의 팔란티어 이야기입니다. 약속대로 올려드립니다. 속보 형식으로 올려드립니다. 녹음하는 시간이 금요일 5시 21분. 장 시작하기 1시간 9분 전의 모습이죠. 조금 전에 팔란티어 속보가 떴습니다. 미 육군과 1억 5천만 달러의 계약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딱 보면 어 뭐야 2주 전에 안된다더니 뻥이었어? 역시 언론이 빵 하고 해놓고 또 개미들 태워주려고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팔란티어에 대한 기사들도 해석력이 요구되는 해석은 미지노.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오늘은 속보 형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니까 액기스만 전해드리고 저도 주말에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영상은 다음 주에 주말에 한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전에 동부 시간으로 보세요. 7시 10분에 팔란티어가 미 육군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호재죠. 호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주목해야 될까요? 1억 1억 1,500만 달러의 컨출액 이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원이어의 원이어. 지금까지 팔란티는 통상 미 육군이라든지 FBI, CIA, 공군 1년짜리 계약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있었어요. 1년짜리 계약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보통 4년, 5년 이것만을 딱 보면 여기 좀 디테일하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약 금액이 1억 1,504만 달러. 1억 1,504만 달러는 또 뭐니? 4만 달러의 낙찰 금액이 97.35밀리언이니까 9,735만 달러. 그리고 여기 보면 이니셜 펀딩 이게 뭐냐면 초기 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3,560만 달러로 구성이 됐다고 밝힐을 했고요. 밑에 팔란티의 USG 사장입니다. 아카시 제인, 이 친구 발표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찌됐든 미 육군과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계약이 성사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하면서 늘 했던 말 있잖아요. 늘 했던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전의 결정, 우수성, 혁신, 의사결정 이거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연장한 거잖아요. 미 육군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급한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해결 능력을 줄 거고 공동능력이라는, 공동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을 쓰네. 파트너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발표 이후에 팔란트의 주가는 프리장에서 1%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짜리였다라고 하는 것. 계약이 연장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렇죠? 2주 전에 나왔던 언론에 나왔던 그 기사는 찌라시 기사로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2주 동안 팔란트와 미 육군이 물민협상 줄다리기를 한 거죠. 극적 타결로 봐야지만 보는 것이 오른 새벽이 돼가지고 말이 꼬이네. 아슬아슬하게 극적 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1년 정도만 더 하고 갑자기 1년 더 하니까 옛날에 육둥이 생각나네. 타저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만 더 한번 해보고 또 그 1년 뒤에 얘기해보자. 보통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많이 쓰는 컨트롤 방법이 이제 쇼텀 컨트롤이거든요.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매매 노트에 적으세요. 올 연말에 내년 연말에 내년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또 팔란이 한 번 더 요동치겠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팔란티어를 장기적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캘린더에 딱 딱 적어놓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나오겠죠. 그거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럼 팔란티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바로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트레이딩에 대한 실전 미주놀의 멤버십은요. 실전 트레이딩에 굉장히 가까운 주식은 실전이잖아요. 변함없이 요즘도 자고 나면 한 분 근데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주여행 멤버십 가십하신 분들 아니 여기 오시라니까요. 톡방으로 아직도 아직도 한 80% 정도 분들은 안 오세요. 멤버십 영상 한번 듣는 게 좋으시나? 추가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오실까? 혼자 공부하신다는 의견도 제가 존중은 하겠지만 초대합니다. 멤버십 방으로 우주여행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른 분이 넘는 분들이 정말 분위기 좋게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많이 눌러셨기 때문에 제가 약속 지킨 거거든요. 이 영상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좀 더 깊이는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